기상캐스터 배혜지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와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이틀 연속 안전사고가 잇따라 협력업체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소속 용접공 58살 김 모 씨가 머리 위로 떨어진 1.5톤 HB만 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파란벽 야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3살 최 모 씨가 크레인 고리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의령의 한 목욕탕 손님 2명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업주 A씨가 앞서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목욕탕에서는 남성 2명이 감전 사고로 숨졌고, 검찰은 사우나 측이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전 사망사고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정의 달과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하는 전시회를 황제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사리 손에 형형색색 물감을 묻히고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잠시 뒤 불이 꺼지자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에어캡과 면봉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도 아이들에게 좋은 작품의 도구가 됩니다. 색과 빛,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마음껏 널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전은 부모들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 주말 예약이 끝났습니다. 수건과 대걸레, 쿠션 등 생활 속 다양한 소품을 지름 4m 크기 피자 반죽에 올리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용도와 크기, 재료는 저마다 얼굴처럼 제각각이지만 아이들은 체험 형태의 놀이 작품을 통해 사물을 다르게 보기가 창작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고 할 때 똑같은 사물이라도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다 볼 때 뭔가 좀 새로운 작품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생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한 작품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고 또 느낄 수 있는 미술 체험전이 아이들과 감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역 4,700여 곳과 400개 등산도를 막고 주요 등산도와 전통사찰 등에 산불 감시 인력 2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시군과 함께 산불 대책 상황실을 밤 9시까지 운영하고 홍보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동업의 한 아파트 앞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것은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IP 카메라 넉대를 해킹해 14차례 걸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경남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천 가구로 최근 5년 평균보다 67%가 줄었습니다. 1분기 주택 착공 건수도 1,900 가구로 5년 평균 대비 74%가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가 줄었습니다. 이는 경남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